영어 learning 상대 팀 호잇 아이 남는광 설마 그 뭐 머쩡이 머쩡이 Door Catch sister 응. 그래 보여요? 응. 나쁘지 않을 거 같아. 응. 어 우리 자리야 뺏었어. 우리 라구미님 자리야. 잘 리파하세요. 좋아. 접대 계정이라고? 세 번째 캐릭만 하나. 그러면 나는 루시우. 내가 루시우하면 육먹을려나? 안 해야겠다. 아나 두고. 아나 되게 잘하던데. 아까 눈쟁이님. 네. 아까 왕의 길에서 아나 보수 만났는데. 이거요? 아나 개보수났어요. 그래요? 그분이 아나 했으면 좋겠는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못할 거 같아. 왠지 다시 하시면 못할 거 같아. 누군지 모르겠는데. 나도 그거 잘하는데. 일단 해볼게요. 일단 해보고. 뭐 안되네. 내가 근데 아나는 못해가지고. 아 그래요? 일단 해볼게요. 일단 해보고. 뭐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들도 있습니다. 오. 제가 그래라고 있는 게임인데. 제가 시작할 때부터 한 마리 주실게. 드디어 카세야. 산초인 둘째? 어이 뭐야. 어이 뭐야. 어이. 야 3텡 할까요? 어이. 어이. 아니야 아니야. 3텡이면 정크리 개쓰레긴데. 루슈 다운. 오 나이스. 힐 안 들어가. 힐 안 들어가. 힐 안 들어가. 힐 안 들어가. 오 예. 로도 그래 빠졌고. 아 지금. 다 놔봐. 어? 루도가 졌어요. 루도가 졌어요. 루도 꺼. 아 나 단다. 로드 잡죠. 로드 잡죠. 로드 잡죠. 산초? 아 인생했다. 아 봐봐. 저희 힐 없습니다. 힐 없어요. 힐 없어요. 오. 욕 날아온다. 욕 날아온다. 아 죽었어. 아니 우리팀. 한테가? 한테가? 라인 끊을까요? 한테가? 한테가? 와 한테가 볼게 없어. 제가. 로드 2층. 로드 2층. 나 로드만 계속 채우는데. 로드가 왼쪽 2층에 계속 있네. 라인하트 끊을게. 다 빼봐. 다 빼봐. 다 같이 가자. 정호의 도전. 나인 궁 있어요. 가. 가. 나인 채웠어. 와. 와. 아 씨 산들 때냐. 뒤에. 뒤에 뒤에. 아나 살아있고. 정면 1조 나일 안 좋아 x3 한조 화물 미시고 아 2번부터 있구나 아니 더 있어요 흐흐흐흐흐흐흐 아니 다다 무적이지 박스센스 인정한다 아.. 다이스 어 로드허그 오른쪽 아 로드허그 나 나 때렸어요 진짜 기술도 다 잡았을 때 어 나 잡으러 가도 좋을까 흐흐흐흐흐흐 한 명씩 없어지는데? 로드 따라왔다 여러분 어디가 어 상대 핏도 빠졌다 이거 2층에 아나니폭 아니고 와 자리아 실드 와 한대마자 어 한조 더 걸렸다 와 자리아가 버텨주는거 봐 아나니폭 몇조에요? 동창조 50번 다운 다 방벽 방벽 저 방벽 라인 방벽 호호우 아이씨 하나다 라인 피 없어 라인 피 없어 라인 피 없어 라인 풀 피 됐다 홈 누구한테 줘? 정크랩? 나 공공 라인 죽게 리퍼 밀면 돼! 라인만 라인만 잡으면 돼요 아 예 와 메이코패스님 원래 라인 한신이 있으세요? 저기 안녕? 케넥 있네 방금 그냥 소름 돋았어 아 한도 무섭다 한도 무섭다 무서워 역시 능클의 실력으로 20말루가 라인 아이고 평정순이 아 피 안들어온다 뒤에 로드 돌아오라고 로드로드 로드 뒤 로드 나 피가 안 찬다 피가 안 차 괜히 반사빠졌고 위에 안아줘 많아줘 위층 안아줘 맥크리 위에 다운 로드 로드 야근이 안 보여 아 왜 안죽어 얘 돼지 돼지 피없어 흐흐흐 흐흐흐 흐흐흐흐흐 아니 루시오 어디갔어 한쪽으로 루시오 뺐어 하하하하 우리 루시오 없는데 흐흐흫 아니 아니 루시오 나 깜짝놔 나 힘들었다고! 하지와요 한지! 빨리 루시오 픽해! 아 우리 루시오가 없었어? 아 제가 할게요. 제가. 아 진짜 너무하네 다들. 나 또 루시오 해야 돼? 근데 내가 힐러 말고 로드워크 같은 거 하면 게임이 이기지 않을까요 님들아? 루시오 해드릴게요. 함탱하고 아나님 혼자 힐주라해. 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야야야. 어허. 아야야. 랭킹즈 엘더풀 사람이 딱. 루시오 하고 있어. 내가 내가. 내가 찐다니까. 루시오 한번 해주세요. 아니 메이크 패스니 빨리 라인 해. 라인 해. 라인 고수 시작. 이렇게 해서 안되면은 내가 바꿀게요 그냥. 어 나 정크랜인줄 알았어. 정크랜인줄 알았어. 정크랜인줄 알았어 밑으로 습을 줬어. 이래면 루시오 좀 해요. 아 그쵸. 77위에 루시우 한 번 볼만 하겠다 음.. 오케이오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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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본캐.. 제 본캐.. 제 본캐.. 제 부캐에도 루시우 되게 많이 해서 7등까지 갔습니다 어 어떻게 올라가? 루시우? 어디? 여기.. 논쟁이네! 어 어떻게 올라갑니까? 어디요? 거기 여기서 가야지 거기서도 갈 수 있긴 한데 여기 벽 타고 우측을 타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아니 거기 또 한 바퀴 돌면서 오면은 딱 옆에 올라가죠 2층에서 2층에서 밑에서 할 수 있긴 한데 여기 하는 게 싫어요 근데 거기 왜 가요? 루시우가 허허허허허허허허 포킹하려고 한조 있겠다 또 로드오그 뒤로 들어온다 아 나 방금 때려야 로드 태워놨어요 로드 뒤에 뒤에 밑에 타고 있어요 로드 뒤에 밑에 뒤에 밑에 빼자 빼자 화물로 빼줘 한조 있어 한조 있어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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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땡겨지 근데 나 죽어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로드 죽여요 로드 죽여요 로드 죽여 네 나 떨어졌어요 로드 또 재워놨어 로드 꿈 날아갔어 꿈 날아갔어 꿈 날아갔어 나 잔다 어우 맛있다 한조 다운 뒤줄 사람 로드 오른쪽 띄워놨어 왔죠 도둬 땀 오 힐 안들어가 x2 이건 안 돼 이건 제가 못해서 이건 제가 못해서 아 몰라 나 필이 제발 제발 거짓 거짓거 오지마 계속 치료해줄테기 여기 있어 뒤에 땜에 찼어요 아우 약 빨아봐 아이고 아 왜 이렇게 뺏길 수는 없지 아우 아우 피에 남았어 겐지 겐지 아 나 폼 아 야 아 아 아 개 맛있었다 라인 공 있어요 제가 하나 왜 눈 나면 옆에서 겐지 마냥 공사하겠다 어 이거 왜 못 넣니? 라인 힐 안들어가고 상대 3텡이에요? 한조궁? 라인 개피 라인 개피 잠깐만 힐 안들어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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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퍼 잠깐만 이거 쉬프터 없네 나 아악 맥컴패스님이 궁대박 해줄거야 라인 궁 오 오 오 오 오 오오 아 쟤가 멘탈 나가겠당 라고맨 아니었어요? 라저듯이 야 여기 숨어있다가 궁 써도 되나? 리퍼 어딨지? 우리 리퍼가 안보인다 아 여깄네 프로게이 아니에요? 오!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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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뒤에 원숭이 원숭이 뒤에 있어 원숭이 어? 뒤에 있는데? 우리 집 갔어 원숭이 궁 쓰고 우리 집 갔어 아 프로게이 처음 갔다 저도 라거다니 사이트 우리 프로게이님 아 전투의 시작을 알리는 궁이었다 아 프로게이님 되게 잘한다 아 나쁘지 않아 아까 툴레만 안하면 괜찮아 하이라이트는 나다 이거 뭘 마지막 라저듯이 캐리어 오 오 오 오 와 봤나봐 보여 자 오 뭐야 근데 카드 3개가 상대 건데? 하하하하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가 보상이죠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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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자로 가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